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듭니다. 현재 대구 3도, 안동 영하 1도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7도로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립니다. 바람을 막아줄 외투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기의 질도 좋지 못할 텐데요. 특히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출근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서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오늘 광주와 제주, 강원 영서 지역에는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는 포항 10도, 경주 9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은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도 5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벌써 나흘째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5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에 일부 내륙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